팸플릿이구요 제품의 주요 특징 설명 제품목록도 나와있구요 수상매력 쇼핑백이 기본 동봉자입니다 제품은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구요 금체인 팔찌 19cm입니다 호흡스러운 케이스에 끼워져있고 안쪽에 워런티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안쪽이구요 제품은 끼워져있는데 수상매력 수상 hypg 마rót 미세천력 长 반대쪽에는 안아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위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끼울 때는 그냥 끼우고요. 이 부분을 눌러서 빼주는데 엄지 보다는 검지로 눌러서 빼는게 더 편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by arene